안녕하세요. 루프박스 사이드스텝의 성지, 대원지 프렌드입니다. 카니발 차량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루프박스. 저의 대원지 프렌드에서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를 판매와 장착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렇게 큰 루프박스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장착 전 제품 검수를 꼼꼼히 한 후 장착해드립니다. 차량 지붕이 루프랙 2개는 탈거되고요. 보강제를 깔아드린 후 루프박스를 올립니다.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올라가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는 키가 필요가 없이 원터치 전원 스위치로 여닫으시면 됩니다. 큐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방식으로 4개의 가스쇼바가 문을 여닫음시 뒤틀린 벅벅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루프박스 안에 LED 조명이 매립되어 있어서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차량 지붕과 완전 밀착으로 장착되어 주행시 떨림 뒤틀림 품절음이 없고 속도 제한 또한 없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샤크한테나 처리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루프박스 위로 올리는 방식과 루프박스 안에 매립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착 전 선택해 주세요. 랜드마스터 루프박스 리뉴얼되면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탈바꿈 되었네요. KA4 차량은 차차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살짝 아쉽죠. 실용성 있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로 선택하세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 어닝도 함께 장착이 가능해져서 캠핑과 차박을 즐기시는 고객님들께 희소식이겠죠. 유일 어닝으로 장착했고요. 어닝은 조수석 쪽으로 장착이 됩니다. 어닝을 펼쳤을 때는 세련된 베이지 색상입니다. 폴대가 두 방향 조인트 구조로 되어 셀프 설치가 용이합니다. 어닝룸도 함께 설치하셔서 캠핑, 차박에 필요한 용품을 줄여 보세요. 매시망 통풍 구조, 통풍 및 공기순환이 잘 되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냉기 차단이 가능합니다. 어닝룸은 사면 모두 밀폐 가능해요. 즐거운 캠핑과 차박에 물건 수납으로 불편하다면 너무 싫겠죠. 주차 방향 걱정 없이 깊숙한 곳에 있는 적재물들을 수납하기 편리한 양문 독립개폐 일체형 루프박스예요. 대원지 프렌드에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와 어닝이 장착된 샘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고 작동해 보세요. 장착하시는 동안 두 곳의 넓은 대기실을 이용하세요. 외곽 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멘